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 때 큰 이력을 보이는 절세 3대 상품 내용입니다. 바로 연금저축, IRP,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인데, 연금저축과 IRP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노란우산공제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절세에 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금융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먼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각각에서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아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정납입한도까지는 훌륭한 절세혜택까지도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 명칭에는 반드시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 투자 성향에 따라 보험, 은행, 증권사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입대상은 전국민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 가능하며,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고,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최대 400만원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율만큼 세제혜택도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시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나 일시에 목돈으로 수령 등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특히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액 전체가 종합과세되기에, 1년의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넘지 않도록 수령기간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으로는 1억원 이하일 때는 400만원 한도이고, 그 이상이면 3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일 때는 16.5%이고, 그 이상이면 13.2%로 세액공제율이 낮아집니다. IRP의 세액공제한도는 700만원인데, 이 한도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한도이기 때문에, 두 상품을 잘 조합하여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만 50세 이상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나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제외입니다. 연금수령시 적용세율을 보면,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령연령이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이면 5.5% 세율,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이면 4.4% 세율, 80세 이상이면 3.3%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한도 적용 연금은 퇴직연금의 본인 추가납입금액과 연금저축계좌연금 두가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한도 제외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94년도 6월부터 2000년 12월 판매된 구개인연금과 개인이 가입한 비과세연금에서 수령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개시시기는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은 납입해야 하고,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과 상관없이 5년만 지나면 개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며, 목돈으로 수령할 수 없고 2에서 3년 동안 단기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중도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미성년자 등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저렴한 펀드 수수료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시 유의사항은, 중도인출이나 연금수령시 수령가는 계좌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하고, 타금융회사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 한도 초과 여부 확인해야 하며, 적립기간 연금수령 개시 예정일 지정과, 약관 및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연금저축은 상품명의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매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절세혜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 적용되고,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연금은 상품명의 연금보험 또는 변액연금보험 단어가 들어가며, 매년 절세혜택은 없는 대신에 월납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며, 비과세조건 충족 후 일시금수령이나 중도해지시에도 이자소득세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해당 없고, 의료보험료 인상에도 영향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눌 수 있고, 투자방법이나 연금수령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세제혜택 등 상품의 성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유용이고, 연금저축신탁은 실적배당형인데, 신규가입이 불가하며, 연금저축펀드도 실적배당형입니다. 수익률 변경에 따른 위험이 싫고, 예금자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고,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더 높은 연금액 원하시면 펀드를 선택합니다. 최근 연금저축펀드 선호하는 추세로 변경 중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적용금리는 보험은 공시이율 적용되고, 펀드는 실적배당되며, 연금수령기관은 보험은 종신형도 선택 가능하지만, 펀드는 확정기관만 선택할 수 있고,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는 보험은 되지만, 펀드는 되지 않습니다. 투자위형은 보험은 금리연동형이고, 펀드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의 유형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중인데, 수익이 안나서 연금저축펀드로 변경 원한다면, 해지하고 가입하면 기타소득세 부과로 손실이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해지환급금과 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전되어서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전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여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연금저축펀드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펀드로 운영되기에 당연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펀드의 종류가 다양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하며, 연금의 특성상 투자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에, 원금 손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고객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강점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자유로워서, 납입중간에 납입중지도 가능하고, 납입금액 변경도 가능합니다. 펀드의 숫자도 100개가 넘기 때문에, 투자 성향대로 수시로 펀드를 변경하면서 운용하여, 다양한 펀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인 펀드 운영수수료도 아주 저렴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원금은 두고 수익부분만 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하며, 일정기간 정하여 그 기간 동안만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신형 연금은 선택할 수 없고, 매월 수령연금액을 일정하게 정하여 받을 수도 있고, 연금개시 이후에도 계속펀드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대비 연금저축펀드의 비교우위를 보입니다. 사업비는 7에서 10%인 보험에 비해 펀드는 1%에서 2%로 아주 저렴하고, 납입기간과 납입금액도 펀드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투자연항 파악과 투자종목 변경을 모바일앱으로 진행 가능하여 엄청 편리하며, 특히 수익률 측면에서 보험은 사업비 빼고 나면 아주 미미하지만, 펀드는 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RP인데요. IRP는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약자이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금저축계좌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먼저 IRP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상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도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DB형과 DC형, 개인이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하는 IRP가 있습니다. IRP는 회사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함으로 의무 납입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는 수령할 수 없고, 반드시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IRP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입 대상은 모든 소득이 있는 자이며, 자영업자, 회사원 단기 알바, 퇴직금 수령자 등이 가입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주부나 어린이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고, 전금융기관 통틀어서이고, 연금저축도 합산한 기준입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최대 700만원이며, 연금저축 400만원한도 포함한 기준입니다. IRP의 세액공제한도는 소득구간 상관없이 700만원인데, 이 한도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한도이기 때문에, 두 상품을 잘 조합하여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일대는 16.5%이고, 그 이상이면 13.2%로 세액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만약 IRP의 7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세액공제율이 16.5%에 해당된다면 115만5천원, 세액공제율이 13.2%에 해당된다면 92만4천원의 절세효과 가능합니다. 만약 당해년도에 세금혜택보는 만큼 세금이 안나왔다면, 다음해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연금개시는 가입일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면 5년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의 과세체계를 보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계좌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에서 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시금수령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계좌의 금액은 세금 없습니다. IRP의 수수료체계를 보면, 계좌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와 펀드운용수수료로 나눌 수 있는데, 퇴직급여의 계좌운용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아주 저렴하며, IRP 계좌 내 개인 납입금만 있을 경우, 회사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펀드운용수수료도 일반펀드가 아닌 연금펀드이므로 아주 저렴합니다. IRP의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는 연금수령이 아님으로, 일시금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계좌를 일시금으로 수령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중도해지와 연금수령시로 하여 세금 문제를 정리하면,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 받은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원금과 수익이나 이자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5년동안 기간을 채우고 55세부터 10년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16.5%가 아닌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수령 자신 없으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음에 예외적인 사유에서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무주택자의 전세임차 보증금 부담할 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일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인출 가능합니다. IRP는 투자상품 및 투자한도를 법규로 규제하고 있는데, 은행의 예금, 적금이나 채권형 펀드 등은 100% 투자 가능하며,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에는 총정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여,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30%는 안전한 채권형 펀드 등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등 고위험군 상품은 아예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의 납입 방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IRP 계좌 개설하고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도 있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납입도 가능하고, 일시납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700만원 납입해도 됩니다. 만기는 따로 없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인출을 원한다면 해지를 해야 하며, 해지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포트폴리오는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한 예금으로 굴릴 수도 있고, 중간에 원할 때 펀드나 ETF 상품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30%는 안전한 채권형 펀드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펀드 운용 수수료도 대부분 0.3%대 미만으로 엄청 저렴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예금, 적금으로 미래위에 돈을 굴린다면, 만기될 때마다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에서 예금, 적금으로 운용한다면, 매년 이자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없기에, 세금 없이 장기간 굴릴 수 있으므로 적립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펀드나 해외 ETF 등의 투자 시에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납입한도는 두 상품 합쳐서 연 1,800만원으로 동일하고, 최소 납입기간은 5년, 연금수령 가능연량은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방법은 일시금이 아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해야 하며, 수령기간은 10년 이상부터 선택 가능하여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시 세금도 개시연량에 따라 5.5%에서 3.3%로 동일합니다. 두 상품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면, 투자 가능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 등 100%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데, IRP는 30%는 안전자산에 필수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로 높은 수익률 기대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데 반해,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400만원 한도이고, IRP는 700만원이 한도이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한도입니다. 계좌수수료는 연금저축펀드는 없고, IRP는 계좌운용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있으며, 중도인출은 연금저축펀드는 가능하지만, IRP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상품 선택식 투자금액 및 투자순서도 중요합니다. 계좌수수료가 없고, 100%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의 최대 400만원 한도를 먼저 채우고, 300만원을 IRP로 투자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금과 IRP 상품을 운용하다가 연금 등으로 수령할 때는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은 과세 제외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매년 납입액 중에서 세액한도 초과금액 등을 말하며,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이 인출되고,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60%에서 70% 세일로 인출되며, 연금의 방법으로 수령시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대상 소득이 인출되며, 여기에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소득이 해당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는 연금소득세 부과되고, 연금 이외의 수령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상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소기업, 소상공인들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생활자분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지만, 특히 프리랜서, 연예인, 가수, 보험설계사 등 3.3%로 원천징수하는 무등록사업자는 가입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제도이고, 소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브랜드명이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망인 홈텍스에서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고, 자동으로 가입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장점을 알아보면, 첫째, 사업주에게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즉, 다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상품이 있더라도, 그것과 별도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 추가로 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수많은 금융상품 중 단연 최고의 절세효과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이면 연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연 300만원, 1억원 초과이면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작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실제 세금 절세효과를 보면, 과표 4천만원 이하의 500만원 노란우산공제 납입시, 최대 825,000원 세금 절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4천초과 1억원 이하 과표 구간에서 300만원 납입시 최대 115만5천원 절세효과 가능하고,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에서 200만원 납입시 최대 924,000원 세금 절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천만원일 때 노란우산 단독가입의 경우는 연 300만원을 노란우산공제로 납입 후 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 무려 115만5천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금액 산출은 공제금 납입원금 300만원에 해당 세율인 38.5%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경우에 연금저축도 가입하여 연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노란우산공제 절세액 115만5천원에 추가로 연금저축으로 52만8천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품 합하여 총 168만3천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IRP까지 가입한 경우 절세효과를 보면 과세표준 소득금액 9천만원 기준이고, 노란우산공제 400만원 가입시 115만5천원 절세, 연금저축 400만원 가입시 52만8천원 절세, IRP 300만원 가입시 39만6천원 절세되어 총 절세금은 무려 207만9천원이 됩니다. 장점 둘째는 압류금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에 따라 납입한 부금은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최소자금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예기치 못한 사업실패나 갑작스런 중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여러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최소한 노란우산공제에 적립된 금액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장점 셋째는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주 큰 혜택은 아니지만 가입 후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월부립금 기준으로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 보장기간은 가이치로부터 2년 동안만 있습니다. 장점 넷째는 납입한 원금은 연봉리 이자로 적립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변동금리이고 2021년 2분기 현재 폐업공제 적용이율은 2.5%로 아주 높습니다. 또한 최저 보증이율이 1%여서 시중금리가 아무리 하락해도 최소한 1%는 금리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차감 없이 원금 기준으로 복리로 적립되며 사업비는 종소기업정에서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건업, 개인서비스업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가입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도 가입 가능하지만 총급여 기준으로는 7천만원 초과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박, 유흥업종, 부동산임대업은 가입 불가입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 없이 3.3% 원천징수하는 무등록 사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즉, 프리랜서, 연예인 작곡가, 방송작가, 프로운동 선수, 프로바둑기사,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우유배달원 등도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창고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서 가입 가능함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등록 사업자분들에게 가입 필요 서류는 직전 2개월간 사업소득으로 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3.3% 세율로 원천징수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된 원천징수 대상자들은 가입 불가입니다. 가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가입 못하였다면 바로 제게 연락주시면 가입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혜택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월납입 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정하여 납입할 수 있고, 가입 후 3개월만 지나면 페널티 없이 금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법은 본인 소유의 계좌로 자동이체 방법만 가능하고, 카드납이나 가상계좌 등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기는 월납 또는 분기납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방법 변경 가능합니다.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이 있고, 또한 가입 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공제금 지급됩니다. 폐업 등 지급 사유에 해당되면 되므로, 별도의 납입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공제금 지급 사유는 다른 조건은 사업자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근본적 특징 때문에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페널티 없이 공제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통산 절차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희망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장려금은 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예산안도 범위에서 매월 1에서 5만원 사이의 금액을 최장 1년 동안 노란 우산공제 부금에 추가 정립해드립니다. 다만 자치단체 예산 소진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 2021년 6월 현재 예산 소진되어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 대상 연매출 규모와 지원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연매출 규모는 서울 광주 강원도만 2억 원 이하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장려금 월 지원 금액은 대부분 1만원 또는 2만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드는 2만원이고 경기도 광주 대전 울산은 1만원이고 특히 강원도는 유일하게 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노란 우산공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상품이고 제3자 압류금지 통해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재기자금으로 활용 가능하고 무료로 상해보험도 가입해드립니다. 납입원금은 높은 복리이자로 정립하여 목돈 마련할 수 있고 월부립 금액은 가입 3개월만 지나면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고 지자체와 협약 통해 장려금 지원도 받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